아이오 아이오 오밤통에 무언 시커먼걸 뒤집어쓰고 지랄이 어떤 스타일의 남자 좋아해요? 남자는 그저 처자식 안 굶기고 밥일만 잘하면은 그리여 그 아가씨가 내 아가씨고 바로 자네 어머니여 아아아아아아악 5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해볼게 하나 둘 셋 에이 니 눈에도 내가 천으로 보이냐 아가씨가 집에 안 들어왔다고? 어머니 할머니? 그려 이겼은 하늘이 주신 기회인거요 완전 특이해 요즘 여자들이랑은 완전 틀려 처음이었어요 아까 그런 느낌에 나랑 같이 안녕 그러고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겄네 어 이러면 족 알아보겄나 아가씨? 나도 정보 주는 수밖에 없어 가슴이 자꾸 주책없이 뛰는구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가씨 내가